어? 어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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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멀리 하나 있어 아주 멀리 하나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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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아 거기 창문에다가 장착감 던져 아 오케이 야아아 일단 일단 나 들어왔어 아니 나에 달려줘 봐봐봐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어요 안에 네이 나이스 오케이 바로 앞에 말씀해 주자 아 바로 앞에 오른쪽 오른쪽 야 가만있어 그냥 이런거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줘 이씨 어디야 어디 미안해 형 룬형 들어가서 왼쪽이야 일단 점령중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앞에 아 이거 내가 죽은거구나 아 들어가서 오른쪽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룬형 그렇지 빡세타 게임 아 빡세타 게임 아 시야가 너무 좁아졌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좋아 좋구요 바람이 뛰어오는걸 못반대 진짜 바람이 안 나 딴거 할까? 이거 하고싶어졌어 그래? 다른거 해 그냥 나 프리하게 어차피 이길텐데 우리가 뭐 아 저 개꿀인 팀 캡칸 저희 천양팀 천양팀이랍니다 8시에 여러분 시청자분들 저희 팀이 천양팀한테 질거 같다 거수 한번 해보세요 한 명도 없을걸? 이 정도 실력이면은 시원하게 지겠지 이제 이따가 내전할 때 저희 제 방송에서 보세요 예 축구도 이기는 팀 응원해야지 건강이 좋은거죠 드론은 내려온거같은 렘들 때 와 진짜 잘찼네 이거 창문 뒤에 뒤에 창문 막아야 돼 창문 어 맞다 맞다 그냥 여러분들 드론 잡지마 잡지 말고 그냥 외벽 쳐 우리 갚아주세요 예 어디 꺼라 짱구야 아 나 이거 설치간데 어디 어디 카메라 거기 있는데 장난감 여기 있네요 오케이 없었어요 갑옷 갑옷 어디있어 갑옷 갑옷 어디있어요 아 저기네 갑옷 너무 위험한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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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와 뭐야 갑자기요 그라지 있었네 아 하하 어느 쪽이야 그 철벽 쪽이야 여기 4명 5명 계단쪽에 어 계단쪽에 계단쪽에 5명 아 진짜 그러면 4명 4명 몇 명 돌아갔다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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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거 같이 잡아야 내려올 때 그니까 입구에서 잡지 말고 계단 내려올 때 같이 잡아 싸먹어 3명 3명 아이 뭐야 그라지 그라지 미친 이걸 왜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하면도 내려오는 느낌이다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어 이거 근데 얘네들 그냥 내려오면 무조건 죽을텐데 뒷사람들 뒷사람들 2명 있어요 2명 어 지금 드론 날렸다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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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샷 이거 돌아온다 느낌이 돌아오는 느낌이야 어 어 거기다 거기다 거기 어 여기지 문 터진 소리 났어 방금 갱클라기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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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개가 뜨거운 거깃어 거기있어 여기서 여기서 보고 어 카메라가 있으니까 바로 보고 계단 계단 계단! 어 계단 계단 계단!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인생은 실전이야 좀마나 수고여 드론 하나 때문에 수고여 어디서 저런 장난감을 끄니 인생은 실전이란다 아가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걸었어? 아니 빗세라 비제이만 빗세라 하기 팀킬 되나요? 야 꿀잼이 된대 뭐 팀킬 되냐 미친 팀킬 되네요 이거 죽이게 되는 소리대로 만약에 뭐 내기를 걸었는데 졌다 그러면은 단체로 무조건 오늘 밤새서 치우는 걸로 아니야 빗세라 하고 빗세라 걸고 같이 하는 사람은 그 진 사람 팀 제일 점수 낮은 사람 야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안 하려고 진짜 왜 내가 제일 낮은 수 있지 저렇게 거는 순간 이제 우리 팀은 못 이겨 왜냐면 승리에 희생하지 않거든 어떻게 해서든 1킬이라도 하려는 위치에 있지 아니지 왜 우리가 이겨서 최장님 하는 거 구경하면 되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흫 한 번도 하자 간 적 없어 격리 안되나? 아 된다 나이스 거 방탄복 좀 받으세요 세 분 안 입었습니다 나 내껄려 갑자기 잘가 집에 가 나 벽 하나 두고 너무 몰려 온 것 같아 잘가 와 여기여기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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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 장난 아니다 발작소리 로스트님 네 방금 전에 강화벽 한거 네 여기여기에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아 그래요? 조지는거 하나 얻었다 이거 좀 써도 되죠? 네 써서요 예예예 아이고 룬니 아이고 저렇게 이렇게 갑니다 권총이 이렇게 센게 말이 돼? 개똥이야 개똥 아주 그냥 찍어줄게 네 깜짝이야 아 이거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나네 로스트아크님 쪽으로 한 명 들어갔구요 이쪽이요 안보인다 잔납감 움직인다 잔납감 움직인다 신호방에 뭐 하나 걸렸어요 어어 마모님 마무리쪽 마무리쪽 그 바닥 밑에 신호방 하나 걸렸어 오케이 아 제모 아 제모까지 없었네 아 하나 돈다 하나 돈다 하나 돈다 거기 내려갔어 잔납감이 제모께 했어요 여기여기여기여기 2층 2층 2층에 하나 1층에 둘 2층 입으로 안찍습니다 핑 오케이 이스터드님 쪽으로 가고 사운드 들렸어요 로스트아크님 쪽이 하나 더 오케이 얘네들 지금 홀에서 헤매고 있어요 전부 오케이 어딘지 모르는구나 알텐데 마모님 쪽에 한 명 들어갔고 오케이 아까 그 문쪽으로 데모 한 명 왔어요 발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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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쪽에 두 명 지금 2층에서 하면 어 왔다 왔다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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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핑 어 섬강이야 섬강 일로 일로 개온다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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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썼다 아 다 눈 멀었어 다 눈 멀었어 나 안 멀었어 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상대방이 눈 멀었었다고 아 오른쪽 잘 봐 오른쪽 안 돼 거기있어 거기 네명 거기 네명 에씨랑 방탄이랑 다 있어요 폐같은 것들 어 조기 컷 그렇지 그렇지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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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으로 장전해 장전 좀 해 감사합니다 응 장전 매너 크 이거 이스턴님 여기 앞에다 방어비를 너무 잘해줬어 이게 딱 이게 헤드라인이거든 어 여기다 기가 막히게 해놨어 쏘기만 하면 애들 헤드 맞아 헤드 표시 너도 머리만 나와있겠지 아니 그래도 내가 먼저 쏘면 돼 로스트님 아 아니다 다른 데 잘 맞어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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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아유 헤드라인 완벽하다 이거는 기가 막혀 진짜 괜찮다 너 키 진짜 어 기가 막히고 많아지고 그냥 어어 또 왔다 왼쪽 마무나 왼쪽 어 네네 보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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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있고 휴즈 어디다 쏘니 되네 휴즈 어디다 쏘니 되네 어 그건 상관없어 어 깽크리즈 마무리짝 한명있고 저기 로스트 아크님 복권이 한명있는거 같은데 오케이 이제 들어온다 이제 들어온다 나 쪼고있나? 쟤? 그래 들어와라 포탑의 먹이가 되어라 잘가 헤드샷 쓰리 헤드 거기가 굳을거같애요 로스트아크 시간 없다 시간 끝 끝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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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많아이네 그이겟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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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들 지각일세 아 터렛이 이게 진리네 지금 보니까 저거가 이거 점령장에서 진짜 좋아 이게 칼같이 지각처리 아니 저기 그 헤드라인 잡으려면 몇걸음 뒤에다 설치해야 됩니까 저거 아무도 모르고 이스턴지님 감입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지 망치맨 한명 그 문앞에 서있어 나 헤드라인 잡고 거기다 깔면 되나 아아 어 야 괜찮네 괜찮네 어 아 퓨즈 없네 감사합니다 아 나 퓨즈 할꺼야 자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있는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즐겨찾기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많이 부탁드리고 레인보우 6시즌 하이라이트가 보고싶을땐 유튜브에 조만문을 검색해서 조만문채널 들어오시면은 재미있는 레인보우 6시즌 하이라이트만 대여섯개씩 되고 얼마전에 또 호환의 수류탄이 또 굉장히 유명했는데 거기에 또 어 짓가락 올렸지? 또 맞서는 또 면접에 폭탄 면접에 폭탄 올려놨기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1주인거같아요 1주인거같아요 많이 봐주시구요 지금 1층이에요 여기 찾았구요 찾았구요 야 나 대박 나 대박 숨었다 지금 아 이스터진님 장난아닌데 야 근처에 말해 오케오케오케 형 그냥 레이더나 봐라 막판에 엘리베이터 떨어졌어 어 그렇지 갱크리쪽 갱크리쪽 여긴 아니다 여긴 위험하겠다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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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카메라 깎고 잠깐만 잠깐만 이스터진 바로 앞에 바로 바로 앞에 폭탄 있어 이스터진님 걸어 나오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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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걸어놔 아 부상인데 쟤 가볼까? 여기 한명 안되겠다 이거는 야 야 야 여기 그거있어 타창카 어디 수류탄 이 자식아 청강? 수류탄 안 터지세요 한번더 다들 비켜보세요 다들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여기 있구나 아잇 저기 창고수가 없고 있었네 아니 나와봐 야 나와봐 야 나 갑시다 다시 어어 뭐야 저거 내가 마무리 오른쪽 갈게 내가 장난감 갑니다 요 아 쟤 죽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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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찍었다 안에 두명이에요 안에 두명 안에 두명 밖에 없어 안에 두명 밖에 없어 이상해 이거 안에 두명 밖에 없어 아 여기 여기 한명있어 여기 한명있어 아 여기 안되겠다 여기 안되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뚫리네 안되겠다 이거는 아 달려서 깽크력쪽 내가 지어낼게 여기 일단 아무도 없어 위에있지 않을까? 2층에 아까 보니까 2층에도 한명 올라가있는 애있거든 어디 위에서 이거 또 뒤치기 기다리는 놈 있는거 아니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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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2층이 하는데 운영쪽이 소리나네 운영쪽한테 갈까 내가? 아냐아냐 거기있어 거기있어 그냥 서로 조이는 수 밖에 없어 서로 한명씩 맡아야되 이거는 어 근데 피가 안보인다 깽크력 계단쪽 잡았어? 어 바로 뛰어내리네 그러면 안에있지 않을까? 계단은 더이상 없을거 같은데 잠깐만 이쪽이 없으면 이쪽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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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좀 끌게 아 뭐야 어 어 안보였는데 나? 아 구멍이구나 아 구멍? 아 어디 또 구멍 났나보다 또 아까 루현님이랑 싸우던 거긴거 같아 거 안에 안에 벽이 있어 벽 구멍있어요 거 들어가지마요 들어가지마요 오케이 거 들어가지마요 그럼 더 들어가고 싶잖아 아 들어가지마요 거기서 지금 두명이나 죽었어요 형아 P21인데 캐리한번 가자 2대1 거거거기 거기 그 벽이네 그 벽 그 벽이네 그치 이거 이거 깨서 얘 죽을수도 있다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오케이 아 일부러 지금 안가네 어어어 그치 아 안죽었다 내가 여기서 죽었어 거기 고마 거기 고마 아 30초밖에 없어 조심해 헤드라인이야 이거 조심해 헤드라인이야 이거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어 없다 한명 없다 한명 없다 한명은 없는데 조심 조심 큐큐큐큐큐 어 시원했다 역시 소음기가 좋아 야 하드캐리 인정 인덯 소음기가 쏘는 맛이 있어 쏘는 맛이 히 히 히 히 히 히 크으 좋았으 또 설치하러 갑니다 그 이스턴진이 네 그 저기 꿀 좀 봅시다 설치하러 갑니다 어? 서울과원 옛날에 같이 했던 사람 아니야 그거? 자주 보이는 걔? 아 그러네 쟤 자주 보이는데? 잘하나 쟤? 아니 그냥 그런 애였어 그냥 한국인이었어 아니 괜히 아이디를 서울로 만들어서 서울망신을 시키고 다녀 왜 쟤는 아 여기야 똑같은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방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 여기여기 그렇지 그렇지 여기거든? 여기 지금 그렇지 있어 지금 완벽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됐습니다 오케오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일단 여기는 저기 광패같은거 없어요? 뭐 암호같은거? 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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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자 철판 아니 우리 아까 있었는데 룩 한 명 골랐는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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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철판 철판 깔 데 없나? 벌써 탑승하셨네 탑승했지 어? 뭐 걸렸다 들어 지금 제모 없나? 제모 다 깔았어요 내게 아 오케이 깔았구나 어 어? 자 완벽하게 헤드 뚫어 죽었어 잠깐 저도 들어가십시다 저 안보인다 이거 얼마나 통과돼? 펄스? 펄스 근처 그냥 그거 바로 벽 뒤? 벽 뒤는 완전 완벽하게 보이고 여기서 여기서 너랑 나 사이? 너랑 나까지? 아 그래? 어 형 아 그래? 아 그 정도야? 좀 하트 피트가 약하게 들려 근데 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소리도 크게 나고 그래 강화벽도 다 볼 수 있지? 어 다 돼 일단 계단에 두 명 하나 없앴어요 오케이 홀에 홀에 찍어줘 홀에 찍으면 안돼 찍으면 안돼 그냥 잔악 가졌다 잔악 가졌다 잔악 가졌다 잔악 가졌다 쟤 한 명 네 지금 어 그 계단 쪽에 그 아 여기 어리게단 애들 정문이 제 쪽이에요? 제가 말할 모는 쪽 네 그 마모님 바람 쪽 어 왔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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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뭐 날려 뭐 날려 어 수류탄이야 수류탄 조심해 와우 알았다 아 이거 설치한 상태에선 저게 안 터지네 잠깐만 저거 왔다 왔어 아 나 위치 다 걸렸네 오케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아 누워있었구나 뭐야 마무리중에 마무리중에 한 명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면 무조건 뒤져 한 명 누워서 와요 그 저기 쓰나 이쪽 왼쪽 왼쪽 제 쪽 누워서 와요? 예 한 명 누워서 와요 두 명 두 명 두 명 바로 찍어요 있습니다 바로 문 앞에 오케이 나이스 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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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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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여기서 나오면 바로 찍어줘요 계단에 나오면 2층에 참 예 알겠습니다 아 누가 금속 거기 통과했는데 장전 한번 하고 저기 오케이 오케이 두 명 남았어 침착하게 저기 어딘지 몰라가지고 계단 쪽에 한 명 소리나고 난 펄스를 잘 못 보겠다 라고 아 근데 좀 불쌍한데 이벤트 좀 해주면 안 돼 얘네들 좀 들어오게끔 어 어디야 어 퓨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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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형 쪽이다 룬형이 쐈다 이거는 방금 아 룬형이 죽었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아 룬형이 죽었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그래야지 나한테 오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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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잠깐만 로스트는 좀 위험하다 아 나이스 난 아무것도 안했어 이번에 엎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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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일킬 헤드 아이스 진짜 레아 룬 좀 좋구요 아 완승 좋구나 드로우 바로 터트리려고 데이터구 차 때는 안에서 그냥 헤드 해버렸네 아 진짜 우리 팀 어디 나가고 싶다 야 아 빛세라 로스트님이랑 하면 딱 좋은데 크흐흫 이 정도면은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야 침묵의 빛세라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그런거 할 일 없어 안져 흐흫 절대 그런 그런 쓰레기 청소하는 게임 할 일 없어 우리는 흐흫